음력 정월 초다세 도산서원에서는 퇴계선생께 세배를 드리는 정아일예가 봉행되는데요. 여성 참가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세뱃돈도 건네지는 등 서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혁 기자입니다. 퇴계선생을 기리는 유생들이 도산서원에 모였습니다. 정교당 마당 동서편에 나눠선 유생들은 서로 예를 갖춘 뒤 선생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로 향합니다. 매년 음력 정월 초다세에 봉행되는 정알래. 큰 스승인 퇴계선생께 드리는 세뱁니다. 이번 정알래에는 여성들도 10여 명 참석했습니다. 퇴계선생님께 이렇게 세배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산서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십 수년 전부터 서원 내 전통의례를 일반에 공개하고 여성들의 참배를 허용하며 유교적 제안을 풀고 있습니다. 가정교육부터 우리 사회가 더욱 여성분들의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알래 참석자들에겐 도산서원의 모습이 있는 천원권이 담긴 세뱃돈이 건네졌습니다. 이 맑은 기운을 널리 널리 퍼뜨려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고. 전통의 가치와 가르침은 고수하고 시대 흐름도 따르면서 서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